신의 매를 맞으니 한 곳이라도 성한 내가 없다. 무지한 게 신념이 생기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너한테 그만큼 표적을 줬으면 그만해. 신도 오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아 너는. 신에서는 이제 그만하란다. 여기가 마지막으로 일러주는 곳이다. 여기 최시 가정 열애에 누가 이렇게 급살로 갔는데? 마흔 다섯에 오빠가 사과밭에서 약취를 갔다가 차 안에서 나무 공간은 지렛대를 약취를 차 앞으로 치면서 가지가 목을 쳐서 차 안에서 갔다고. 그때 내가 제자 되고 몇 년 안 됐을 때 혼자 할 때였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급살같이 타살같이 갔는 게 비호같이 나라 선다. 어? 오늘날에 들었으니 여기에 타살 사자도 같이 들어오고 목신의 동법 사자도 같이 들어온다. 엄마가 제자가 된다 하더라도 이걸 풀지 않으면 하기가 힘이 들 것이고 원래는 장시 가정 최시 명당에 장시는 이북줄이고 중국신이다. 이 신이 밝혀지고 않고 장시 가정의 주인공이 없는데 최시 명당에 그 주력줄만 가지고 엄마가 하게 되면 신랑 각시가 티격이 난다. 그래서 신랑이 엄마가 이걸 한다 해도 반대고 너무 오래 전에 헤어져갖고 장시 장남 있고 장시 장녀가 있는데 이 장시 가정에서 용서가 안 되다 보니 신랑은 이혼하고 떨어져 살 수는 있으나 엄마의 이 기운에서 풀어주지를 않으니 엄마가 너무 고력을 겪는다. 첫 번째로는 그리고 일신이 너무 무너져 내린다. 그래서 이 최시 가정에 급살로 가고 타살로 가는 이 주력들이 앞을 서가지고 무엇을 할라 해도 힘이 들고 그러니 최시 가정에는 엄마 집에는 지금 최시 가정을 둘러보면 외가 부리로 여기 외가의 할아버지도 급살 같은 타살이 있단 말이야. 외가 집은 제가 잘 모르고요 급살 같이 간 사람은 옛날에 외삼촌이 갑자기 쓰러져서 막내 외삼촌이 갑자기 쓰러져서 갔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니 이 외가에도 이렇게 본인의 최시 가정도 그렇고 외가 부리에서 지금 다 차고 들어와가지고 급살 가고 타살 같은 청춘이 들어서서 엄마한테 원한이야 원한이야 억울한 마음을 주고 억울한 마음을 준다고 그리고 원망하는 마음을 주고 딸내미가 신의 가물을 갖고 있으니 이 신바람에 부부간의 티격이 날 것 같고 아들 자손 명 지키라고 엄마한테 꿈에 선몽 주고 자몽 줬다. 근데 엄마가 뚜껑을 열 때는 장시 가정을 연 게 아니라 최시 가정을 열었고 구슬에도 최시 가정을 했었고 엄마가 뭔지는 몰라도 이 타살과 급살이 이렇게 앞을 서는데 신당이라고 메어놨는지 아니면 신당이라고 모셔놨는지 이게 보인다고 벌전이 다 보인다고 그래서 본인이 버리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그러니 조상들은 계속 출라왕래를 하고 본인의 발목을 잡고 본인은 팔다리가 다 꺾어지고 아니야? 맞아요. 신의 매를 맞으니 한 곳이라도 성한 데가 없다. 너를 죽여볼까? 너를 죽여볼까? 살려볼까? 아무리 겁박을 주고 아무리 병을 줘도 아무리 손발을 다 꺾어놔도 니가 깨우치지를 못하니 할 신이었으면 엄마한테 이 나이 동안 10년을 고생했다는데 왜 안 열어줬겠어? 왜 자손들을 데리고 갔겠어? 그러니 재시가정에 일이 끝도 없이 일어난다. 환란이 끝도 없이 일어난다고 왜 재시가정에 공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 누가 이 재시가정에는 또 보니까 누가 나라에 의해서 의병을 갔는지 나라에 국군으로 갔는지 호국으로 돌아가신 분이 계신다. 그거는 제가 몰라요. 그래서 엄마의 니가 신을 받을 때 대감이라 그랬고 장군이라 그랬고 신장이라 그랬고 그러니 최시로 가정 안에 할아버지 때 형제자 청춘에 급살같이 가고 너의 형제 일신 산바람에 그게 산이야. 산을 갖다가 다 개간을 하고 나무를 심고 목신의 동법에 동토바람에 어느 사람이 자기가 운영하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농사짓는 거에 가지에 목이 찔려서 죽는다라는 게 흔히들 있을 수 있는 일이야. 흔히. 그러니 지금 이 신벌전이 재시가정이 대대로 내려오고 있었는데 모친 여래에 본인의 모친 여래에 이 공덕을 안 닦다보니 엄마가 아직 살아계시는데 그냥 절에만 다니고 할머니 때까지는 제가 많이 빌은 걸로 알거든요. 근데 엄마는 그냥 절에만 한 번씩 가지 안 돼. 할머니가 비는 거는 할머니 당대에 묵고 살라고 빌었고 엄마 시대에는 엄마 불법으로 절에 가서 빌었고 본인은 무당 찾아다니면서 신당을 했다가 엎었다가 했다가 엎었다 하면서 빌었고 누구의 잘못이란 말이고 그때는 그 할머니가 그게 맞았으니까 그렇게 빌었을 거고 어매도 자기 뭐 형제가 죽거나 자식이 죽어도 부처님이 제일이라 생각했으니까 자기는 그렇게 숨쉬고서 하는 거고 니도 네 자식들을 이렇게 두고 자식들을 치고 들어올 바람에 신당이라고 메워놓고 내가 믿는 게 최고다 하고 믿으면 이 무지한 게 신념이 생기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 신 자체에서 신이라는 거는 신기라는 거는 몸에 흐르는 기운이야. 이 흐르는 기운에서 엄마한테 이 아이들을 키우라고 사업으로 영업으로 장사로 직업으로 열어가는 업양신이고 이 장시 가정에서 눈을 안 뜨고 원 조정에서 눈을 안 뜨니 아들 자순이 있잖아. 원 뿌리에서 눈을 안 뜨니 최씨 명당에서 들어와서 출라왕래를 하면서 엄마한테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우리 포부 한번 풀어보자. 조상은 그렇게 해서 엄마한테 와서 이 동법의 상문에 정말로 급설로 이렇게 다 들어와 가지고 있는데 무슨 신이 자기 자손을 잡아가면서 명을 준단 말이고 내 자손의 부리를 꺾어놓고 너한테 명을 시집가갖고 사는 겹사돈한테 정기를 줘서 네가 만인간의 꽃이 되고 잎이 된다는 게 진실로 개가 웃을 일 아이가. 내가 내 새끼를 잡아놓고 왜가 신해서 말이야. 오늘날에 들었으니 장시 가정 최신 명당을 둘러보니 신 벌전이 너무 세고 영산에 걸려 있고 타살같이 가는 주적줄에서 이렇게 많이 흔들어 제끼면서 너를 팔다리를 다 꺾어놓고 어떤 때는 숨도 못 쉬게 하고 사몽 현몽도 아니고 선몽도 아닌 지랄맞는 사몽으로 온몸을 축축하게 하고 끈적이게 하고 눕지고 처지게 해서 옳은 판 다 못하게 눈귀 다 가리고 다 묶여있다. 나한테 그만큼 표적을 줬으면 그만해. 신도 오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아 너는. 그러니 오늘날에 장시 가정 최신 명당이야 엄마야. 어렵다 하지 말고 너 일신 영화롭고 건강하면서 기도 정성 이런데 선생님들하고 머리 틀어주는 선생님들하고 손 잡고 닦아내고 맑은 전기 기울여서 골깊이 심중 깊이 빌면 너 일신 금방 나을 거고 자손들도 그런 급살같은 사례 안 걸릴 거고 자기 배필들 다 찾아서 지급 찾아서 열어서 갈 것이니 신에서는 이제 그만 하란다. 여기가 마지막으로 일러주는 곳이다. 엄마가 이거를 잘 심사숙고 사려 깊이 생각해서 이거를 결정지어서 판단을 내어서 다 내모시고 맑고 깨끗하게 엄마 일신 보호받고 자식들하고 영화롭게 살아라고 통신 점사는 그렇게 나온다. 그리 알아 짐작하고 생각하고 이행하시랍니다. 네. 네. 이번 사례자는 제가 보니까 이 영가들이 너무 앞을 썼는데 외가집 쪽에 완전히 이렇게 타살같이 갔던 조상이 세 분이나 들어오세요. 할아버지, 아버지 형제자, 본인의 형제자 근데 너무 말도 안 되는 이 타살의 신의 벌전으로 죽고 보니 본인이 제자를 한다고는 하고 있는데 자기가 제자가 되었을 때 이런 일을 겪는다라는 건 말도 할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잘못 이해하는 게 신의 벌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신을 안 받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 군대면 열 군대 가서 다 물어보고 백 군대 가면 백 군대 가서 다 물어보고 신코스를 했는데 결국은 터지지 않고 10년 동안 이 귀신당을 매놓고 첫날 만날 빌 때는 외가의 할머니, 증조할매 별상 대신이고 불사 대신이고 뭐 호국에서 들어와서 글문자 대감으로 아버지 건립자 대감으로 들어오고 그렇게 죽은 삼촌들이 다 장군 신장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자기 팔다리를 다 묶어놓고 지금 물도 안 먹고 못 먹고 누워있다가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빌어서 어디라도 가서 좋은 판단을 낼 것이니 좀 살려만 달라고 해서 본인이 좀 일어나게 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신당을 좀 없앴으면 하는 마음 반 자기가 신을 뚫어서 좀 어떻게 했으면 하는 마음 반 그래서 본인의 마음보다는 조상의 사몽이 너무 많고 타살같이 갖는 급살 이 주력 때문에 이 신이 너무 권한지고 신한지고 팔다리가 다 여러 번 꺾여서 수술을 하고 이런 상황들까지 오게 됐는데 이분은 신당을 내 모시고 맑고 깨끗하게 자식들한테 그 주력줄이 내려가지 않게끔 봉인을 하고 그 다음에 직업 성수로 열어가는 어병 제자가 분명합니다. 절대 말문이나 몸 줄어서 신이 저보라고 그런 일은 없는데 혼자서 책 보고 혼자서 산에 가고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풀어내고 이거 너무 지금 오랫동안 익숙을 했고 본인이 그렇게라도 하면 성벌을 주겠지 않은 본인의 신한테 본인이 만든 세상에서 본인이 행하고 본인이 결론내려 그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해먹는 신이 아니고 이러다가 타살같이 급살같이 어느 한쪽에 자식한테 불운한 운이 생길 지금 상황까지 와서 여기까지 인연을 잡고 오늘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영통사를 점통수로 보니까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좀 더 일찍 선생님 찾아왔으면 제가 다시 또 이렇게 차리기 전에 혼자 또 차리고 혼자 먹땅 차리고 또 이렇게 하기 전에 좀 더 일찍 차리기 전에 미리 선생님한테 찾아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 하라는 대로 이끄는 대로 하고 싶은데 제가 돈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살려달라고 해야죠. 내가 정말 궁금했던 거는 나를 이렇게 답답하게 하는 거 정말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 내가 아는 거는 불사할머니하고 대신 할머니밖에 도사할아버지밖에 뿐이었으니까 동자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우리 쪽이잖아요. 친정 쪽이잖아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말로 계시고 아니면 나를 막고 있는 건 잠시 시가 쪽에서 저 사람들이 3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안정일해서 거기서 나를 막고 있는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외가 불의 쪽으로는 생각도 안 했고 그랬는데 오늘은 그 공판을 내주셔서 저한테 문제는 법당을 어떻게 없애야 되느냐 그게 문제죠. 나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길이 아니라 그러셨으니까 제가 지금 모시고 있는 거 다 없애요. 법당 없애고 저 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너무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